어, 쌤! 어, 안녕하세요. 어, 이게 누구예요? 야, 반가워요. 아, 우리 모르겠구나. 저희 3학년부 하수연입니다. 안녕하세요. 이쪽은 송영태 선생님. 우리 면접 때 봤죠? 나 3학년부장 송영태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 고하늘입니다. 이번에 진학보로 배정받은... 알지, 알지. 면접 때 너무 인상 깊었어. 야, 들은 대로 교무부장님 조카 분이시라 인물이 환하시네요. 예? 그리고 니는 삼촌이 어, 그거 어디냐? 그, 어, 뭐 어디 고등학교 선생이다 이러면은 정교사도 아닌데 물어볼 수도 있는 거지. 교사 명단은 원래 다 확인하는데? 저, 문수호 교무부장님 알죠? 우리 엄청 친... 어쨌든 저기 우리 3학년부 소속이기도 하니까 교무실에 자주 놀러와요. 네? 가자. 네. 꼭 와요. 나카산이 맞긴 맞는데요. 그게... 교무부장 줄이랍니다. 안녕하세요. 저 고하늘입니다. 이번에 진학보로 배정받은... 네, 도현우입니다. 저기... 도와드릴까요? 아니요. 괜찮습니다. 저쪽이요. 네? 자리 저쪽이에요. 짐 푸시면 돼요. 저... 이분은... 이전 기관제 선생님이 앉았던 자리예요. 네. 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. 선생님이 여기 어떤 루트로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전 개인적으로 교사는 정치보다는 학생이랑 수업 쪽에 좀 더 흥미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요. 네? 그냥 뭐 그렇다고요. 짐 푸세요.